이 버터에다가 버터 너무 많네요. 마늘, 갈릭뿌려야 되니까 마늘. 버터에다 마늘 넣고 파슬리 찹점을 집어넣고 해서 빵 썰어놓은 걸 좀 바르세요. 물론 집에서는 두께를 자기가 좀 두껍게 해도 되고 먹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. 얇게 해도 돼요. 직장에서는 사라만더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라만더 불 내리찌는 기계가 있거든 거기에다 구워도 되는데 집에서 굳이 어렵지 않고 후라팬에 이렇게 구워도 됩니다. 그래서 색깔을 노릇노릇하게 구시면 됩니다. 고춧가루 별로 어렵지 않지? 네. 집에서 식이 해먹을 수 있어. 이제 만약에 집에서 달게 먹고 싶다. 그럼 아까 버터에다 설탕을 조금 넣어주면 되겠지. 한 반에다 놓을 수 있는 면을 좀 더 넣어 봅시다. 이제 면을 좀 넣어주면 되겠지. 그럼에도 불편한 면을 넣으면 됩니다. 여기가 가죠? 여기가 가죠? 이 정도면 되겠지. 그럼 이제 면을 넣어주세요.